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형 천만입니다. 지금 장은 오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시 또 현재 코스피는 0.91% 정도 오르고 있고 2636을 가리키고 있네요. 2636.26 현재 개인들만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 5,096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들 팔고 있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많이 사네요. 기관이 4,329억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다. 시가총립 상위종목을 쭉 보니까 현재 빠진 종목이 LG 앤솔이 한 0.1% 삼바가 한 0.9% 정도 빠지고 있고요. 포스콜딩스가 한 0.3% 빠지고 있네요. 아침에 다 오르더니 좀 약간 빠지는 게 있고 오르는 종목들은 하이닉스 한 3.4% 정도 오르고 있고 어제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많이 보고 되는 것 같아요. 우선주 한 0.1% 100원전자 우선주가 오늘 힘이 없습니다. 그 네이버가 한 2% 정도 SDI 1% 현대차 0.8% LG화 3.1% 카카오 0.4% 기아 0.2% KB 0.6% 신한 1.1% 셀틀은 0.9%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오전 아침에 비해서는 좀 약간 떨어지는 느낌 상승력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코스닥은 현재 0.5% 정도 오르고 있고 875.81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니까 외국인이 파네요. 외국인들이 1,514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사고 있다. 사전 종목들, 사전 종목이 아니라 오른 종목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한 0.6% 정도 셀티미넬스퀘어 1.1 포라밀스 0.1 셀티미넬 제약이 0.8% 정도 위메이드가 한 1.2% 정도 오르고 있고 LNF가 좀 빠지네요. 1.9% 정도 HLB가 2.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좀 오를 듯 했는데 다시 또 조정을 봤는지 좀 빠지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잠시 한번 볼까요? 아시아 오전 27일 오전 아시아 주요 증시가 오름세를 보 있다 하는데 일본 니케이지수 전장 대비해서 0.63% 정도 상승한 26,772.84에 오전 거래 마쳤고 전날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찍 상승한 것이 투심을 개선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대 반등을 하면서 도쿄 증시에서도 도쿄 일렉하고 소프트뱅크 그룹 주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반도체 관련 주에서도 매수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 전날 뉴욕 증시에서 소매, 여행, 기술 관련 주가 실적 호조를 좀 보이더라고요. 지어 지수들이 상승합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침체됐다는 그런 우려에도 소비자들의 소비는 계속될 거다. 그런 전망이 오세하고 우리 시간으로는 11시 반 기준이죠. 상하이 지수 0.64% 올라서 3,143.15 홍콩 항생 2.93% 올랐어요. 오늘 급등하네요. 보니까 2만 704.75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심리가 개선됐는데 중국의 국무원이 앞서서 볼 때 리 총재 주제로 열린 그 상무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과 통화, 공급망 안정 등 그 6개 분야에 걸쳐서 33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면 좋겠네요. 하여튼 지금 중국 상해 종합은 0.52% 상승을 했고 홍콩이 아주 좋아요. 항생 2.77% 일본도 현재 한 0.61%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는 6만 6천 5백원 뭐 6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 정도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또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이 한 74만 8천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좀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좀 사고 있다. 강한 매수세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주는 어제 종가 요정이 나와서 그런지 힘이 좀 약하네요. 보니까 한 100원 전자 저렴한 6만 원까지 가겠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6만 원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6만 4백원까지 슈팅하더니 쭉 빠졌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4만 7천 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약간 좀 움직임이 더디는 것 같아요. 더디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또 여러분과의 대화 한번 인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니까 2교시 영상을 한번 볼게요. 2교시 때 항상 월요일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그런 고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있으면은 같이 서로 댓글도 달고 서로 인사도 하고 같이 함께 뭔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그렇게 좋아요. 협력 동반자 그런 관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이재 시장님도 항상 늘 부지런한 분이시고 우리 박명천님도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 연준님도 항상 보니까 더욱더 부지런한 분이죠. 내가 볼 때는 노게인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언니도 보니까 우리 삼전덕후 천마님의 채널을 고정한다. 우리 장영숙님 그리고 우리 사루비아님도 항상 늘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우리 세들철암님도 상당히 열심히 하셔요. 보니까 오늘도 계속 꾸주삼호 하시던데 역시 수량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세들철암님 우리 가을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신용일님 굿모닝이죠. 우리 이옥수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세라님 오늘도 맘껏 행복하고 기쁘게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이옥수님도 천만방송 시청합니다. 우리 김봉희님 봉희언니 그래도 불기둥을 보는 기쁜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떨어지는보다 낫지. 우리 강병원님 이교시 또 이어서 힘차게 출발합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늘 고마워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최양수님도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숙님 이교시 땡하는 시간에 출첵 안 해도 되죠? 괜찮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연숙님 아이할림님 한 주씩 점점 꾸준히 모으면 돼요. 우리 박술모님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전정환님 전정환님도 시간이 될 때 무조건 시청 삼전사랑 느껴져요. 고마워요. 유진이님 오늘도 천회장님의 삼성사랑에 동창하며 출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팔공사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새아이맘님 천만오빠 영상 듣고 하루 출발합니다. 삼전사랑 포에버 좋아요. 조전영님 삼성전자 최고의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의 일이 최고입니다. 좋아요. 우리 더블케인님 반갑고 우리 강병원님 화이팅 합시다. 하여튼 부지런한 우리 또 우리 호연지기님 삼전은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믿고 삽니다. 좋아요. 믿고 갑시다. 우리 김현숙님 반갑고 우리 박옥자님 우리나라 1등 기업 맞습니다. 삼뽕고님도 반갑고 우리 춘성님 잘 지내시죠. 우리 오상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라오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허정호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들어줬어요. 우리 영숙님 세라님 옥순님 우리 참외동생 참외동생 글도 잘 써요. 보니까 깐돌이 오빠 영상은 1,2,3 교시 무조건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긍정 희망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감사하고 고맙다고요. 웃어봐요. 하여튼 우리 참외동생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 하세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힘내가지고 우리 한번 장투 꾸주 사먹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